자 495번 자 일단 문제 보시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라고 나와있는 순간 여기 직각 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분 BC는 12루트 2라고 나와있으니까 써봅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CAB가 3분 1이다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잡으면 코사인 세타가 3분 1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걸 좀 더 좋아해요 이렇게 써주시면 당연히 코사인 스타가 3분 1이라는 얘기는 요놈이 3대 1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3K 여기를 K라고 잡고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를 써버리면 일단 K값이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일단 K값을 먼저 구해놓으면 피타 씁니다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흘러오고요 K제곱 넘어가니까 8K제곱이 288 이렇게 되겠네 8로 나누니까 이제 36 이렇게 돼요 그래서 K는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K가 6이니까 K가 6이니까 여기를 3K K라고 쓰지 말고 K가 6이니까 여기를 18 여기를 6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제 그 다음 AB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겠대요 자 그럼 여기가 5대 4인 거니까 여기가 이제 어렵지 않게 10 여기를 8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쪼갤 수 있겠다 18에 대해서 5대 4니까 자 그래서 다 구했고요 삼각형 CAD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네요 자 요놈에 대해서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외접원 뭐 대충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외접원 나오면 사인법칙 지금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삼각형 지금 쪼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CAD가 여기가 6이고요 10이고요 여기가 세타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인법칙을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사인법칙을 쓰려면 여기를 먼저 구해야지만 여기서 사인법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선분 C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먼저 씁니다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 코사인 세타 3분의 1 갖다 써주시면 계산하니까 136에서 40 빼요 그니까 뭐죠 96인가요 아 맞다 네 이렇게 그래서 선분 CD를 구해주시면 얘가 루트 96이니까 루트 96은 424 4루트 6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인법칙을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 구합시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4루트 6이 2R이 이렇게 되고요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구해주셔서 대입합니다 3분의 2루트 2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주시면 2루트 2분의 12루트 6 이렇게 따라오고요 얘가 2R 이렇게 그러면 2 지워지고 루트 2 지워져서 6루트 3이 2R이다 즉 R은 3루트 3이다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는 R제곱파이니까 요거 제곱하세요 제곱하면 얘가 27파이가 따라오고요 답은 27개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496번 정삼각형 ABC 나와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원에 내접하고 있다 BD가 루트가 되도록 하는 잡는다 DBC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반지름의 길이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하나의 개념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원 안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들어가 있을 때 이 정삼각형하고 사실은 이 원 외접원의 반지름 자체를 한 문자로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가면 내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원의 중심은 여기 이렇게 따라오고요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하니까 얘를 무게중심으로 봐버리면 요렇게 따라와 버려서 이만큼에 대한 이놈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A이고요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여기가 2대 1일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이놈은 이 높이의 2라는 길이만큼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높이 2분의 루트 3에다가 3분의 2를 해야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온다 즉 외접원의 반지름은 3분의 루트 3A다라고 해서 이제 이놈의 반지름하고 이놈의 한 변의 길이를 A하고 R 다른 문자로 가져갈 게 아니라 R을 3분의 루트 3A라고 하든지 아니면 A를 루트 3R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하는 게 좀 먼저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그래서 일단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A를 루트 3R 즉 이놈을 루트 3R이라고 해서 R로 표현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더 보기 좋겠죠 정상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충분히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하나의 개념 문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랫값을 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정상각형이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은 3분의 파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각을 알고 있고 마주보는 이 변 알고 있고 여기서 사인 법칙 쓰면은 그냥 루트 3R 나오고 끝나겠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보시면 우리는 선분 CD의 값을 일단 구할 수 있겠네요 얘를 구한다기보다는 R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선분 CD를 먼저 구해주시면 얘는 사인 법칙 활용합니다 사인 세타 분의 선분 CD가 2R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선분 CD는 2R 사인 세타 근데 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3이니까 3분의 2루트 3R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는 여는의 길이가 3분의 2루트 3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지름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 여기서 R에 대한 식 하나만 끄집어내면 되니까 여기 선생님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선생님 여기다 코사인 법칙 쓸게요 자 여기다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음 음 요 놈의 제곱은 3R 제곱은 나머지 제곱합니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세요 그러면 음 9분의 12 3분의 4R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2루트 3R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이렇게 따라오고 자 계산해 주시면 2 더하기 3분의 4R 제곱 마이너스 이 날려버리고 음 루트 2 곱해지니까 3분의 2루트 6R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양쪽에 3을 곱하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자 양쪽에 3을 곱 아 왼쪽으로 넘깁니다 자 요 놈을 양쪽에 3을 곱하고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는 9R 제곱 따라오고 4R 제곱이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5R 제곱 되고요 3배 곱하고 넘기니까 더하기 2루트 6R 이렇게 되고 3배 곱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아래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인수분해가 되는게 보이면 좋겠지만 지금 잘 안보이죠 그래서 근의 공식 쓸게요 그러면 R은 2A분의 어 짝수 공식 씁시다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마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따라오고 계산하면은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일 수는 없겠죠 길이니까 그 답은 5분의 6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문제는 많이들 좀 못 푸는데 정리를 어떻게 먼저 하셔야 되냐면 일단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요놈의 외저번의 반지름 자체가 사실은 한 문자로 표현되니까 아무렇지 않게 한 문자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이게 중학교 개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지금은 싸인 법칙으로 사실은 조금 더 간단하게 보여질 뿐인거죠 싸인 법칙으로 싸인 3분의 파이 그것도 한번 써줄까요 싸인 3분의 파이 분의 한 변의 길이 a가 2r이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관계식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에요 중학교 개념을 하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나오는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시카나를 끄집어내서 r값을 구한다 요렇게 끄집어내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이었다 좀 시간이 걸렸네요 자 497번 한 변의 모서리 길이가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다 정사면체가 있다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네요 자 그래서 m을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최단거리를 구하라 m에서 a까지 최단거리 구하라 자 그러면 지금은 입체도형의 최단거리는 일단 전개도 그리고 일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전개도에서 일직선으로 흘러갈 때가 최단거리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여기에는 이놈이랑 이 선들이 거쳐가는 여기에는 얘랑 오른쪽에는 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에는 요 놈 요 세 개를 건너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세 개를 여기다가 이어서 붙여서 그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정삼각형 저 세 개를 이어서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펼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도 60도고 얘도 60도고 60도가 3개니까 3개를 펼치면 180도가 나오게끔 생각을 해주시면 하나를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그릴 때 180도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모여서 180도 나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런 데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 세 개를 펼쳐버리면 이런 데는 그리죠 자 그래서 M이라는 걸 여기다가 하나 찍고요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2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A까지 흘러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A가 되겠죠 이렇게 주르륵 가서 요렇게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의 최 빨간색 길이의 그냥 거리 자체가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삼각형이라는 한 변의 길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6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자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은 선분 AM의 제곱이 6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37 마이너스 6 31 답은 루트 30을 5번이 되겠네요 자 498번 밑면의 반지름이 4km인 모선의 길이가 모선의 모선의 길이가 12km인 원풀 모양의 산이 있다 A 지점에서 한 바퀴를 돌아 최단거리고 오라 마찬가지로 전기도 일단 펼치셔야겠네요 그래서 일직선 이렇게 못 보면 똑같이 4번 나오겠네 자 여기가 O구요 여기를 뭐 A 이렇게 잡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A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 접으니까 여기도 A죠 뭐 이렇게 올텐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야 되니까 B를 이렇게 그려주셔서 3만큼 남게 3만큼 남게 이제 이런 형태로 그려줘야겠네요 자 그러면 모선의 길이가 12니까 여기가 12구요 여기가 9라고 알고 있구요 내가 구하려는게 이놈의 길이니까 요 각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전기도서 이 각을 어떻게 찾냐 요거는 이 호의 길이와 이 둘레가 일치한다 이렇게 가셔야겠네요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이놈의 둘레는 지금 반지름이 4인 놈이니까 8파이라고 얘기하면 되구요 자 그러면 호의 길이 구하시면 호의 길이는 R 세트하죠 그래서 반지름이 10이고 여기 세타라고 하면 12세타가 8파이다 그래서 세타를 구하시면 12분의 8파이 즉 3분의 2파이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얘가 3분의 2파이예요 자 그래서 이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변하고 끼인각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 여기다 쓸게요 코사인 법칙 써주면 ab의 제곱은 12의 제곱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더하기 바꾸고 2분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25 더하기 108 333 그러면 ab의 제곱이 333이니까 333은 3 곱하기 111 3 곱하기 3 곱하기 37 요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3루트 37 5번 답이 되겠네요 3rd 121 141 162 감사합니다.